에이스 매치 출발합니다 3구 5구 7구 어느 정도의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3구 직선타 어 좋아요 그렇습니다 2대1 걷어냈습니다 3구 점차 어 좋아요 강력합니다 5대1 넉 점차 반대편 슬럼 쯤 부터는 최유나의 흐름을 좀 저지해 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의 파악이 되기 때문에 더욱 더 크게 체감이 되고 있는 분위기 지은 채 어 좋아요 코스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리시블 포인트 사이드로 서브를 넣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거의 실책이라도 볼 수 있거든요 아 지금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5점 차 미들 코스 백핸드 저도 아주 짧은 스윙으로 임팩트까지도 확실하게 해 줍니다 어 좋아요 자기가 생각대로 임팩트를 확실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3구 지은채 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거 영 선수 버헨드 대결 버헨드 선제공 그렇습니다 직선 서비스 백핸드 살려 오늘은 연패를 끊기 위한 두 팀의 대결 에이스 매치 이 게임 출발 최유나 직선 서비스 아 서비스로 서브 중요한 서브를 넣습니다 백핸드 아 자기 거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역시 아 자기가 급해지다 보면 범실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감독도 마찬가지로 가진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죠 예 다섯 점을 내리 가져온 최유나 아 0대6 보헨터스핀 리시브 서비스 빠르게 대각선 저는 또 왼손잡이 선수이기 앞선수가 왼손잡이기 때문에 리시브로 많은 공격을 가지고 최유나 직선 서비스 받아내는 지은채 득점 박자가 빨라져서 범실이 조금 많이 나온 것이 아쉽습니다 3고 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받아내고요 뚫리지가 않아요 최유나 아 이번엔 지은 거를 더 이끌어내고 찾아내고 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 좋아요 아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백핸드 돌려 세웁니다 아 좋아요 세우를 지금 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걷어 올려요 네 보헨터스핀 선제공격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